어떤 간증 4329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 간증 4329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이 예수님을 명하나니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어떤 간증 4329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살이 예수에서 일어날 지여다 나살이 예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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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 제다 각종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왔던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제다 나사에 있음으로 해결될 제다 주여 재판의 문제가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SBS 재판 문제가 있는 분이 많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SBS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제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제다 SBS SBS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제다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SBS 믿으시면 암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부로 명하니 질병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 어떤가 지금 사사함 이구 설들드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이로 피로서 퍼포스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체험을 받을 제다 나사리 속 깨끗이 체험을 받을 제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평이 떠나갈 질다 나사리 속 모든 암평이 떠나갈 질다 후두암이 떠나갈 질다 후두암이 치유될 질다 갑상승암이 치유될 질다 갑상승암이 치유될 질다 간암이 치유될 질다 간암이 치유될 질다 배암이 치유될 질다 배암이 치유될 질다 뇌경색이 치유될 질다 뇌경색이 치유될 질다 혈액암이 치유될 질다 대장암이 치유될 질다 난수암이 치유될 질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마다 다 이 시간에 지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손온저마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립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통풍이 떠나갈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톨이 증상이 될지다 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교환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조상저주기신이 끊어갈지다 군대기신이 떠나갈지다 스트레스성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태행성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고관절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SBS 치매가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SBS SBS 모든 질병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마다 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님 피부도 소란사에서 지금 어떠한 질병이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살서도 기적이 일어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낫고 있다고 하십니다 SBS 아토스 피부염이 낫습니다 강한 빛이 이말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매끈하게 낫고 있습니다 SBS 아토스 피부염이 낫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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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암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액암이 낫습니다 SBS 혈액암이 낫습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SBS 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혈액암 환자가 낫습니다 아토스 피부염이 낫습니다 그분들은 제발 하지 않도록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 그 어떤 가진 밑에다가 답글 쓰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어떤 간증 4329 아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해서 아 기도 드렸는데 아 4329의 예 축도와 중복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 아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6 8 5 10 10 10 10 10 10 12 10 15 15 15 16 15 16 16 16